안녕하세요. 블루라크놈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여자 배우 흥국생명 권수상 감독 경질 이후 배구 여제 김연경 선수의 향후 행보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다음 시즌 FA가 되는 김연경 선수 이적팀은 과연 어디가 될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권수상 감독 경질 이후 첫 경기였던 GS전에 정상 출전했던 김연경 선수는 그 경기에서 프로다운 모습으로 맹활약하며 승리를 가져갔는데요. 하지만 그 경기 후 인터뷰에서 이런 팀이 있을까 싶다라며 결국 작심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이번 시즌 흥국과 1년 계약하며 다시 한국에 복귀한 김연경은 시즌 종료 후 FA 자격을 획득하는데요. 길었던 흥국과의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동행을 끝마치고 드디어 자유의 몸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팀이 있을까 싶다라며 팀을 공개 저격한 김연경이 흥국을 떠난 것은 기정사실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다음 시즌 김연경의 차기 행선지는 어디가 될까요? 현재 각 팀의 셀러리캡을 감안해 다음 시즌 김연경 선수의 차기 행선지를 블루 라커룸에 한번 예상해 보겠습니다. 이번 시즌 여자 배구 셀러리캡은 연봉과 옵션 포함해 23억입니다. 3년째 동결 상태인데요. 현재 각 팀의 셀러리와 다음 시즌 FA를 보죠. 네 먼저 현대건설 연봉 총액 22억 9천만원이고 황민경과 김연경이 FA인데요. 최근 환상적인 폼을 보여주는 날아다니고 디그하는 모습이 정말 슈퍼맨 같습니다. 리베로 김연경은 PD 잡으려 할 거고 그렇다면 여유가 없습니다. 네 다음으로 GS 연봉 총액 지금 22억 7천만원으로 역시 셀러리가 꽉 찬 상태입니다. 이 금액은 페퍼로 떠난 2억 6천 5지영입 포함된 금액이지만 셀러리상 김연경 영입은 힘들어 보입니다. 다음 IBK 기업은행 내 통장 셀러리 21억 4천만원으로 거짓만땅입니다. 김희진과 김수지가 FA인데요. 김희진 연봉과 현재 폼을 보면 FA로 데려갈 팀이 쉽게 찾아보기 힘들 것 같고요. 김수지는 페퍼가 노려볼만 합니다. 김연경을 만약 IBK가 잡는다면 김연경과 초중고 동창으로 절친인 김수지는 데리고 있어야 하는데 사실상 김희진과 김수지의 상당한 연봉 삭값, 페이컷 없이는 금액을 맞추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프랜차이즈 스타인 김희진을 그냥 내칠 수도 없죠. 현재 셀러리캡이 유지된다면 김연경 영입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음 도로공사 21억 4천만원으로 셀러리는 팍팍하지만 박정하, 전세안, 문정원이 FA입니다. 박정하도 올시즌 부진해서 FA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연봉이 깎인 재계약이 유력해 보입니다. 전세안은 최근 폼이 좋아 잡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역시 셀러리가 빡빡한 상황입니다. 다음 흥국, 셀러리가 19억 4천원인데 흥국은 김연경이 나갈 거니까 논회로 하고요. 다음 KGC 인삼공사, 셀러리 19억인데 FA 염해선과 한송이 채선화가 있죠. 한송이와 채선화를 정리하고 남은 셀러리를 보면 수치상으로는 올시즌 김연경 연봉 7억 땅 맞추네요. 인삼공사는 감독이 솔직히 좀 에러긴 하지만 리시부대는 레프트 이소영에 아포짓은 야스민과 함께 최고용병 엘리자벳이 있고 정호영과 박은진 센터라인도 좋아서 김연경도 구미가 당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페퍼저축은행 15억 7천원입니다. 오지영이 오기는 했지만 셀러리캡 여유가 많죠. 셀러리캡 아무 걱정 없이 김연경을 데려올 수 있는 팀이지만 과연 김연경이 페퍼를 선택할지가 미지수입니다. 선수단 정리를 통해 김수지 등 또 다른 FA를 함께 데려와 전력 보강을 한다 해도 과연 페퍼가 우수건까지 갈 수 있을지 김연경 입장에서는 이제 선수 생활의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는데 과연 페퍼가서 개고생활을 할까요? 네 이렇게 봤을 때 KGC 인삼공사가 현재 가장 유력해 보입니다. 하지만 변수가 있는데요. 바로 셀러리캡 인상 부분입니다. 현재 여자 배구 셀러리캡이 2020, 2021 시즌 14억에서 23억으로 늘고 나서 현재 3시즌째 동결 상태입니다. 그래서 다음 시즌 셀러리캡 인상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 셀러리캡이 올라간다면 IBK 가장 다크호스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IBK는 또 김호철 감독이 다음 시즌 개항 마지막 회로 김연경과 함께 우승에 도전하려고 용을 쓸 것 같습니다. 또 김연경이 김수지 표승주와 무척 친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끝으로 정리해보자면 김연경이 다음 행선지는 현재 셀러리캡 상황에서는 KGC 인삼공사, 인삼이 가장 유력해 보이고요. 만약 셀러리캡이 인상된다면 IBK 기업은행 통장이 가장 유력해 보입니다. 네 여러분들이 생각은 또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블루라커룸이었습니다.